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많이 엄청 많이 마시면 잘한 것 같아요. 조금 한 1, 2주 정도 됐는데 2주 정도 지났는데 좀 아쉽고 즐겁고 화목했던 현장이라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많이 탔죠? 네 엄청 탔어요. 그럼 금방 돌아왔네요 그래도. 지금 메이크업을 살짝 가려는 거거든요. 아 여름에는 빨개요? 빨갛진 않고 살짝 커네요. 다른 피부보다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좀 꺼만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